장애인의 경우 차를 타고 내리거나 이동할 때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 승하차 시간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차량 승하차 시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6월 4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초당 0.87m,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속도는 0.78m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장애인 보행속도인 초당 1.55m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더러 5분 이내에 긴급 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문제를 반영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정차 시간을 10분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마련된 만큼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